안녕하세요 부양남 우풍 입니다. 오늘은 전시회 마치고 트레안에 분주를 하려고 합니다. 트레안에 여기 전시회 갔다 와 가지고 예약 하신 분들 분초 분주 지금 트레안에 카톨리아 트레안에 캐시언스 라고 지금 이거는 에카드로에서 건너 온 거에요. 에카드로에서 건너 와 가지고 지금 한 2년동안 꽃이 안 피다가 올해 대박 키우려고 그랬나 아니습니까. 막 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피어 가지고 제가 지금 요걸 전시회 가기전에 분주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너무 웅장하게 피어 가지고 웅장하게 피어 가지고 아니습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요거는 영상 기록에 남기고 아니 있습니까. 기록에 남기고 기록에 남기고 제가 분주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참 저 이렇게 큰 대주를 자르기가 조금 조금 그렇네요. 그래도 뭐 좋은 품종은 또 서로와 있습니까. 좋게 나누어야 어 예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 혼자 부양에만 가지고 있는다 해 가지고. 이 꽃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가지고 어 저도 어 이걸 뭐 참 오랫동안 예 저하고 같이 있으려고 했는데 어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희들이 분주를 하려고 합니다. 분주를 해 가지고 어 또 구매하신 분 어 이렇게 이제 또 전해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분주를 할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부양 토분에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큰 토분에 심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어 이제 이만큼 해 가지고 했으니까 내년에는 어 더 크게 어 해 가지고 분주를 해가 그 더 크게 해 가지고 꽃들 한번 길러요. 또 분주를 해내고 또 내년에 이 정도로 꽃들도 한번 피워 보겠습니다. 어 피해 가지고 어 최대한 어 예쁘게 해 가지고 뭐 꽃들 피워 보겠습니다. 자 지금 분주를 하기 전에 또 다른 것도 어 분주를 할 거에요. 분주를 해 해 가지고 어 여기에 여기에 잠깐 놔줄래 어 요것도 이제 요거는 분주를 이렇게 할 거고 여기에 또 요것도 요것도 지금 분주를 또 할 거에요. 또 놔줘요. 어 요것도 여기에 분주를 할 거에요. 거기 두고 가세요. 어 이것도 요것도 지금 이런 큰 대행 토분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어딥니까 이제 분주 해 가지고 분주 해 가지고 이제 지민 들한테로 구매하시면 들어가서 갈 거에요. 어 예쁘게 어 꼭꼭 심어 가지고 분주 할 겁니다. 어 여기 요아이도 요아이도 큰 돼지에서 분주. 저희들은 부양에는 단지 아니었으니까 꽃이 없는 식물이 아니고 본인들이 이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어 꽃들 확인을 한 후에 아 이 꽃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할 때 안 있으면 저희들은 분주를 할 거에요. 분주를 하고 여기 음 그대로 갈라 이것도 좀 분주를 할 거에요. 분주 해 가지고 예쁘죠. 참 색깔 예쁘죠. 음 이거는 지금 요것도 하고 음 아무쪼록 어 좀 최대한 아니 있습니까 뭐 이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어 저희들이 분주를 할 겁니다. 음 분주 다 하고 나서 저희들이 또 예쁜 모습을 또 찍어 가지고 어 그렇게 이제 분주를 하는 거로 해 가지고 분주 다 하고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제가 분을 텔에서 뽑았을 때 아니 있습니까. 그걸 모습을 나중에 또 분주할 때 안 있으면 요구를 해 가지고 내일이나 봐 가지고 분주할 때 안 있으면 저희들이 또 영상 담아 보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